야야 라고 해도 돼? 야야 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두벅 쳐보실래요? 추쿠리빵하고 템템 버링 우린 망했어 내가 복사할거야 야야 라고 해도 돼? 내꺼라고 해도 돼? 우리둘만의 애칭이 필요해 니아님 니아님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꺼 해 오랜만이냐구요 정리해주세요 야 라고 해도 돼? 네꺼라고 해도 돼? 우리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니아님 그..그러니까 저 봐도 몰라있어 이거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화이트님 화이트님 그렇게 반제되는 것입니까? 화이트님 저는 치즈버거 샀어요 내꺼 치즈 두 개? 그 서버 다칠 때까지 팍만 간다 와 세상에 했어요 했어요 니아님 이거 자리가 있다고 불려오고 싶어 니 기억해라구요 내게 애교 부리며 아이쿠 냥냥냥냥냥 심장은 두근두근 너의 미소에 봉다 날 사랑하지 미아나는 냥냥 니아님이 당신을 좋아해도 되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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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죠 근데? 그럼 쓰러지마죠 그것도 안 돼? 그럼 뻑해져 에이 그것도 해줘 해줘 소환사 소환사 한 명 하하하하 아이쿠 아이쿠 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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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요 악마다 아이쿠 아이쿠 와 내형은 악마 중에 최고다 이 영상은 이제 이 영상은 이제 니언니언님의 밤을 챙기실겁니다 그렇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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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si ei 하 하 하 캣 하 아 아 아 아 다시 변함 정 냠민 나 해샐 Knight 선 혜정 혜정 포테 포테토 아나도의 하트에 포테 포테토 모두가 웃겨서 포테톤이다 아, 안돼, 안돼 포테톤은 모두가 모두의 것이다 안돼